여기 서봐. 서. 뭐야. 차려. 차려. 눈물 닦아. 눈물 닦아. 왜 울었어. 눈물 뚝 꽂혀. 아 무서워. 엄마가 장난감 갖고 찍어맞는다고 아까 이게 했어 안 했어. 왜 떠. 두 손을 닦아. 어우 야야야. 사진관에 가기 전에 이제 카메라에는 안 담겼는데 그 물고기 장난감을 들고 찍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진 찍을 때는 들고 찍으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맡겨놓으라고.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겠대. 분명히 저랑 약속을 하고 이제 사진관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. 엄마. 엄마와. 엄마 예뻐? 안 돼 내 거. 내 거. 차려. 눈물 닦아. 응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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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진짜. 우리 집만 그런 자리 다 그렇구나. 그래서 마음이 위안이 되네. 아니요. 뭐 가족들께 있으면 그런데 저기 또 찍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이제 정리해야 하니까. 그래서 혼내요. 맞아. 다른 사람들 피해 주니까. 그 장난감 꼬로 떨어졌다고 우는데 갑자기 짜증이 없네. 자주도 안 혼내는데 한 번 딱 혼내면 엄마가 잘 안 혼내고 해주는 거 다 해주는데 혼내면 들어요. 제가 저만의 나름대로 훈육 꼼수죠. 그게 다 너무 그러니까 자주 안 돼 바다 그러면 그것도 다 잔소리로 들리고 그러는데 아니야 뭐 다 해 해 해 하다가 아니야 바다 이리 와봐 그러면 딱 들리거든. 반성하고 있어. 눈물 다 눈물 눈물 그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. 잘못했어 바다. 응? 응? 아이고 귀여워.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잘못했지? 응? 장난감 엄마가 또 좋은 거 사올 테니까 울지 마. 일로와 안아줘. 어 마지막은 안아주고. 나. 원 투 원. 갑자기 또 웃어. 애가 그렇지 뭐. 정말 많은 집들이 응 진짜 화면만 나오면 어 우리 집을 땄나? 그렇지. 우와. 우와! 우와! 너무 예뻐! 우와!